자,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끝곡은 없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이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대본 어떻게 쓸 거니? 재밌겠다. 아이고. 어? 진짜 드레스 같은데? 그러게요.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 원피스에요. 백상 같던. 너무 예쁜데? 진짜요? 예쁜가요? 어, 아나운서. 복장? 제가 옆에 있는데 이걸로 보시네요? 신기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욕하니까. 욕해요? 왜요? 훑어보는 느낌이 들면 안되죠? 와, 그런 깊은 뜻이. 그럼요. 다 조심합니다. 인생 짬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권음성재 필터링 없이 다 읽는구나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요 뭐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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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하면 앙글에 땀이 많이 나네요 추웠는데 더워졌어 아 더워? 이 스튜디오가 좀 덥긴 해 그리고 일단 생방은 그렇게 덥진 않을거야 어어 네 아니 지금도 원래 괜찮은건데 생방을 타다 보면 뭔가 실수했다는거고 더운거 처음 느껴요 본인이 실수하면 좀 더워져 맨날 하잖아요 아 생방 너무 무서워요 녹방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우리도 많이 많이 ㅋㅋㅋㅋ 뭐 개인홍보할거 있나요? 개인홍보요? 네 뭐가있나? 뭐 뭐 지금은 남자 옷은 안팔죠? 왜 판매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아 판매는 하네 아 홍보죠 홍보 남자 옷 홍보하는거 없죠? 남자 옷뿐만 아니라 판매를 해보는거 같구요 지금은 남자 옷 홍보하면은 베트너들이 또 바로 구매할텐데 ㅋㅋㅋㅋㅋ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셨네요 근데 남친 룩 코디해주는건 괜찮을거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거 재밌겠다 음 오빠가 한번 나가줘요 ㅋㅋㅋㅋㅋ 타이틀을 다르게 해야되지 않을까 ㅋㅋㅋㅋㅋ 삼촌룩 삼촌룩이요? 아이 젊어보이는 삼촌룩 에이이 아이 필요해 요즘 사람들에게는 재밌겠다 다음에 나와주세요 다 다음에 같이 나와주세요 주의관까지 생지옥? 생지옥 콘텐츠 바로 가져가는거야? 아 너무 웃겨 생지옥 콘텐츠 아 생지옥 생지옥 진짜 너무 웃겨 남침룩 남침룩 개딧지옥. 개딧지옥이요? 응. 와 미치겠다. 지옥 남친룩. 그래도 카타르 가기 전, 아니 카타르 가, 카타르 현지에서 정도까지는 뺐습니다 여러분. 음. 돌아왔을 때 많이 쪘는데. 지금 몇 킬로 빼셨어요 그러면? 음.. 3킬로? 3킬로요? 오빠 그 2주 동안 3킬로요? 한 달이죠? 한 달? 괜찮은데요? 3킬로면 근데, 한 달 3킬로면 금방 다시 쪄. 그래서 더 빨리 내려가야 돼. 그래요? 오히려? 저는 급하게 빼면은 늘 폭식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천천히 빼는 게 더 잘 왔던데 저는. 폭식증와도.. 뭐 요만큼 더 먹는 거 아냐? 저 많이 먹어요. 진짜 폭식 한 번 보여줘. 저 진짜 꽤 먹어요 꽤. 진짜 폭식. 레얼 폭식 한 번 보여줘. 궁금하긴 하다. 리얼 요요 한 번 보여줘. 하하하하. 뭐 제일 잘 드세요? 응? 뭐 제일 잘 드세요? 이거 진짜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먹진 않아. 막 그 유튜버들처럼 먹진 못하고. 고기? 잘 찌는 사람들의 유형들 중에 엄청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자주 많이 먹어서 밤에 먹어서 찌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아아.. 아 근데 고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같아. 저는 가끔 이제 막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단 거를.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 베라 컵으로 일곱 컵을 먹었거든요. 후식으로. 소금 막창 3인분 먹고. 한 번에? 네 한 번에. 갑자기 너무 뭐가 막 땡겨서 저 많이 먹었죠. 소금 막창 3인분 먹고 베라 7컵을 먹었더니. 베라 7컵? 네.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은 또 은근 잘 먹히지. 엄청 엄청 잘 먹히죠. 그거 당뇨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진짜 2kg가 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 여자한테 2kg면 꽤.. 꽤 크죠. 일곱 스쿱을 먹었다는 거지? 일곱 컵이요. 컵. 베라. 싱글컵. 싱글컵. 한 스쿱이.. 아니 두 스쿱이야 한 컵에? 아니요 한 컵. 한 스쿱이지. 한 스쿱. 그 뭐지 요즘 그 라라 스윗? 라라 스윗이라고 뭐 술탕을 보니까 적게 쓴 거지 안 쓴 게 아닌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많이 먹었더니 많이 찌더라고. 그거 은근히 말이 좀.. 맛있게 만들었어 또 그거. 그럼 그게 저는 한 통을 넘치는 법을 모르겠어요. 한 통 열면 다 먹어요. 어 그거 통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 뭐지? 그 따로 된 거. 그것도 말씀.. 그것도 진짜 두세 개 그냥 먹고. 그거랑 저기.. 그.. 모나카 같이 되어있는 거. 맞아 맞아. 모나카가 아닌가? 뭐라 그러지? 맞아요 그거. 모나카 맞아요. 모나카 같이 생긴 거. 우유 맛이랑.. 사망코. 맛있어. 그것도 초코맛, 밀크맛, 녹차 맛인가? 세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막 쌓아놓고 먹었더니. 맞아. 그거 막 들어가요. 청양모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당뇨 직빵. 단 거 너무 좋아해서 진짜 관리 열심히 해야될 것 같아요. 단 걸 좋아해서? 너무 너무 좋아해요. 지혜 언니가 단 걸 좋아해요? 유지혜? 네. 엄청 좋아하지. 그러다 지혜된다 이러는데? 아.. 뭐예요 이게? 이 때문에. 그건 살찐 게 아니라.. 그.. 임플란트를 했거든. 근데 그건.. 이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어금니가 잘못 나서 얘가 깨진 거고.. 아 그래요? 인플.. 세계 최초의 임플돌. 루우리가 불렀거든. 임플돌.. 아.. 인밍아웃.. 임플의 여왕이야?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아 건강 중요하죠. 베트 듣고 꼭 입 닦고 주무시고. 뭘.. 뭘 드시지 않는 분들은 드시자마자.. 그냥 죽은 거? 네. 드시는 분들은 드시자마자 입 닦으세요. 네. 시간을 두고 닦으면 안 좋답니다. 진짜요? 많이 안 좋대요. 헐.. 여태 몰랐네요. 네.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구나.. 너나 자리라고 하시면 전.. 은근건치예요 여러분. 치실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워터픽은 그.. 페텔러 중에 선물해 주신 분이 있는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 음.. 워터픽이.. 시원한가.. 좋다고 하던데요? 엄청 좋아요. 그래? 쓰세요? 어.. 나 교정 때문에 썼는데.. 좋아. 교정한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 근데 교정 안 해도.. 그럼 그거 하면은 작가님 치실 안 해도 되나요? 어? 그거 하면 치실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음.. 그래? 좋다. 교정 끝났니? 네. 페텐이 참 길게 했구나. 하하하하 엊그제 같은데.. 그거 보통 2년 하는 거 아니야? 네, 2년 됐어요. 페텐 지금 거의 8년 되지 않나요? 교정한 지는 2년 돼가지고.. 마치 입마입박 하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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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가방에 뭐가 있냐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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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발라도 되죠? 응. 뭔데? 그냥 올리고 하하하하 아, 너 깜짝 놀랐네. 뭐 이상한 거 바라야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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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모르잖아, 예상을 못하니까. 아, 너무 웃겨. 하하하하 이상한 거 바라는... 갑자기 전담 피는 것 수도 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사이사요. 하하하하 담배 아예 안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빨간냐가... 저는 틴트입니다 이분들은 몰라 틴트가 뭔지 립밤이 뭔지 틴트 세가지인가? 틴트, 립밤 립을 바른다고 하면 보통 립밤이야? 틴트, 립밤, 립스틱, 립글로스 아 글로스도 있구나 립글로스랑 립밤 차이는 틴트 차이는 뭐야? 립글로스랑 립밤이 약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루즈는 뭐야? 루즈가 립스틱 틴트는 좀 더 착색이 세게 돼요 액체로 되어 있는 게 틴트랑 네 립글로스? 립스틱이랑 립밤은 고체형? 그쵸 루즈 루즈도 고체형? 루즈는 거의 립스틱이랑 똑같죠 음 왜 공부하냐고? 여러분 대신 물어봐드린 거예요 하하하하 전 알죠 립밤 저희 여자친구 생겼냐는 질문 엄청 많았지 전 알아요 자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아 사인 찍어야 되나? 아 맞다 흠 찍고 눈을 감 나보고 얘기하는거야? 나한테 얘기한거야? 누구한테 얘기한거야? 나 눈 뜨고 있었는데 어? 나 눈 뜨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한거야? 하하하하하 뭐라고? 하나, 둘, 셋 흐흐흫흠헥 여쭘헣 performances 여쭘 아ㅋㅋ 이봉조 표정한거 아니지? 그럼 mash 하나, 너무 웃깐데? 어떡해 plugged으셔ах 그랬습니다 폴ує 댄테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